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나짱입니다. 네 오늘 먹을 메뉴는 냉짬뽕 그리고 매실탕 수육 그리고 볶음밥입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냉짬뽕이 먹고싶어서 시켰어요. 오늘은 찍먹을 안하고 부먹을 했습니다. 군만두는 찍먹 할거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냉짬뽕. 냉짬뽕. 냉짬뽕ל 저희ienne ETL 왜 탕수육이랑 짬뽕이랑 다리를 바꿔야 돼요? 이걸 가운데에 놓으라고? 냉젬뽕 완전 맛있어요 이거 지금 생방송이에요 볶음밥은 곱빼기 아니에요 볶음밥에 짜장을 비빌까요? 아니면 그냥 먹을까요? 옷에 튈 것 같아요? 음 그럼 그냥 여기에다가 먹을게요 카르보나라 먹방한 적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봐 내 앞머리 살짝 잘랐어요 냉짬뽕 시원하고 너무 맛있다 가격이 21,000원이에요 이게 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니요 완전 시원해 완전 맛있어요 냉짬뽕 8천원 이에요 이 집은 다른 중국집이랑 다르게 다 일을 용기해주네요 매운 까르보나라 떡볶이 내생방송 이에요 가위같고 올게요 이 낙지 낙지 맛있겠다 여러분들 추천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냉짬뽕 못 드셔보신 분들 한번씩 꼭 먹어봐요 진짜 시원하고 진짜 맛있어요 냉면이랑 또 다른 맛이에요 뿌링클 치킨 맛있어요 냉짬뽕 냉짬뽕 탕수육을 초장에 찍어 먹어요? 솔직히 그냥 짬뽕보다는 냉장뽕이 진짜 훨씬 더 맛있다 여러분들 추천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볶음밥 안보이네? 안보이네? 여러분들 유튜브에 인하짱 검색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 짜장에 겨자를 넣어요? 상수육을 쌈장에 찍어 먹어봤어? 음 저도 짜장면에 고춧가루 뿌려 먹어요 볶음밥 제대로 보여드릴까요? 안보이는데? 짜장 짜잔 비벼 먹으면 그 특유의 중국식 그 계란 볶음밥 맛이 얌 나잖아요 와 낙지가 진짜 이거 봐 음 음 탕수육을 쌈장에 찍어먹는 감 처음 봤어 탕수육 탕수육 스윙 완전 맛있어 띡 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자 먹다가 깍두기 먹었어요 송도사라역 송도사라역 채팅창 다 읽고 있는데 열심히 읽고 있어요 피자에는 진짜 콜라가 있어야 돼 피자랑 깍두기 되게 신선한데요 나이는 20대 초반이에요 피자에 소주 한 달 식비 얼마 나오는지 안 세어봤어요 탄산있어요 접도 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알겠어요 최대한 얌전히 먹을게요 근데 먹을 때 다 이 정도 소리는 나지 않나? 음 맛있어 갑자기 쩝쩝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니까 못 먹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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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는 음식 있어요 음 음 강아지 못 먹어요 뱀 뱀도 못 먹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강아지 먹는사람들이 있던데 먹먹이 먹는사람 있잖아요 오늘 원피스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외동아니에요 둘째에요 둘째 디린 못 먹어요 콧불수도 못 먹어요 무거티뿍이라고 하고 개고기 먹었어요? 나는 개고기는 진짜 못 먹겠던데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맛있데요 시드부는 그거 되게 매운건가? 암튼 뭐 냄새난다고 하던데 콧물은 먹어요 아니요 좌우 번전해가지고 아니요 좌우 번전해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인하짱 검색해서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개굴 먹어요 개굴 먹어요 생간은 안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콧물 먹잖아요 홍어는 한 번 먹어봤는데 홍어는 한 번 먹어봤는데 못 먹겠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먹겠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나 왜 그래 나 왜 그래 미더덕은 완전 잘 먹어요 미더덕은 완전 잘 먹어요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초고 earning 어머 감사합니다 인삼도 먹고 미더덕도 먹고 미더덕도 먹고 아 더워 말주변 없냐고요? 말주변 있어요 네 외동이 아니고 남매에요 아 이제 조용하게 먹어야지 네 삼남매에요 저 송도살아요 탕수육 양이 작네요 탕수육 양이 작네요 송도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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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냉짬뽕 너무 맛있다 그러게 삼남매인거 어떻게 알았지 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20대 초반입니다 매실탕수육이라서 그런지 되게 새콤해요 학생 아니에요 저 처음보신 분들은 추천 질찬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직장인이 없는데 관둔 지 얼마 안 됐어요 물회 같죠? 근데 냉짬뽕이 진짜 맛있어요 네 세트 메뉴인데 제가 상수육 하나에 볶음밥 두 개 세트였는데 볶음밥 하나를 냉짬뽕으로 바꾼 거예요 네 세트 메뉴 네 세트 메뉴 내일 뭐 먹을지 아직 못 정했는데 내일 뭐 먹을까요? 네 생방송 거의 이 시간대에 해요 아 나 얼굴 진짜 빨랐다 난 왜 뭐 먹기만 하면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지? 푸와그라 푸와그라 푸링클 치킨 아하 아하 시원해 소 안심은 먹고 싶어도 못먹죠 까르보나라 떡볶이는 옛날에 먹었는데 아 맘스터치를 할까요 붕어빵 토장 찍어먹기 나한테 왜 그래요 진짜 참말로 제가 안 먹어본거 방송에서 안 먹어본거 맘스터치 뿌링클 치킨 곱창 뭐 먹어야 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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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